동대방전의 새우 디딘 땅땅 아이고 근데 어려서만 Doktali'고 잡고 앞에 가 앞에 다구나 쉽지 않지? 자, 이제 자진 하나 배우자 자진했어 이쁜거 하나 배우자 나는 그대를 그렇지 실없이 우리가 배웠는가? 연 걸렸구나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에 밤적적 배웠어? 밤적적 옛날에 조금씩 다 배우긴 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몰랐지 실없이는 안 배운 거야 꽃과 같이도 배웠지? 네 낮이 나 밤이 나 이것도 배웠지? 날 쓸쓸쓰 배우긴 했는데요 이거 아이고 자존심욕자 사부님 지금 시간이 5시 반이라 쉬운 거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 하나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이것부터 해가지고 다 배워야 하나씩 나는 그대를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게 한 장단이야 그게 반장단씩 나눠서 가르친 거야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 생각하는 그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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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세 박자가 지나가는 거야 시작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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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나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단이 총 하나 둘 셋 네 장단밖에 아니야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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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야 돼 저 처음에 나는 그대를 거기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붙여지네요. 나는 그대를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가야 돼요. 나는 그대를 시작!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빛 보 나는 그대를 생각한 뒤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. 이제 그 감을 아까도 찾은 엽재를 안 하니까 감을 못 잊어서 이상하게 가잖아 근데 이제 찾으면 금방 또 다시 잘 가. 그러면 눈물 나려고 그래?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그렇지 어렵지. 슬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워서. 아니 되니까. 슬프지. 이건 또 왜 이렇게 높아. 아니 되니까 지금. 자기야. 자기야 이건 또 질러서 낸 놈이요. 다 그런 것은 아니야. 다 그런 것은 아니야. 응. 또 질러서 낸 놈은 그려. 평으로 낸 놈은 안 그려. 근데 연 걸렸구나. 또 질러서 밤적적 더 있고. 나는 꽃과 같이 다 그런데요. 나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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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거기 또 거. 연 걸렸구나. 연 걸렸구나. 다 떠. 이거 실업식만 안 떠. 실업식 안 뜨고. 새야도. 실업식 안 뜨고잉. 그 다음에 저기가 다 떠. 밤적 다 떠질러. 왜냐면 빨라서 그러나 봐. 칠야삼경 나는 그대로 다 뜬다. 다 떠요. 새야 너머. 새야만 뚫고 낫기 시작한 것 같아. 우지기. 질질을 마르거라. 나도 지쳐. 저기다가. 저흥든. 저흥든. 엄청 어려워. 이렇게. 아, 어딜 어미 튀지 모르는 것 같아. 흥따른 거 진짜. 참 많았다. 질질을 마르거라. 나도 지쳐. 허게라. 저흥든. 그거 아냐고. 아니에요? 아니란데. 연구를 해서 찾아놔야 써부터.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다 하죠. 자 그러면은 저 좀 마칩시다. 여러분 이렇게 설날을 가차에 이렇게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굉장히 잘 보내셨죠. 그럼 이제 우리가 토요일, 이번 다음 주에 토요일 어떻게... 감사합니다.